방탄소년단에 뭘 할까요? 야, 밀키! 저 좀 있겠다, 밀키! 그럼 저한테 할게요, 황탄소년단에! 황탄소년단에 나오자! 황탄소년단에 나오자! 돼고파, 너의 오빠 너의 사랑이 난 너무 고파 에이, 야, 전장국! 전장국이! 뭐하노? 엠카에서 우리의 후속곡 하루만 무대를 앞두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울해? 사실 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게 니뉴어쟈라! 어린 고옷 어린 고옷 어린 고옷 어린 고옷 근데 제가 고백을 아직 못했어요 정국아 걱정마, 형들이 도와줄게 진짜요? 땡큐 베리 머치 아우! 땡큐 베리 머치 아우! 아 내가 도대체 눈рам다 도대체 뭐야? 구 원 유 근데 지금 그게 누군지는 그럼 일단 포카톤을 고래 요즘 별일 없네? 아니지 아니지 여자는 꼬치지 야 야 고백은 사람 마음에 귀 기울이는 거야 무슨 소리 안 들리니? 무슨 소리 안 들리니? 내 심장이 뛰는 소리 심장이 뛴다 야 장난 아니야? 시사하게 웃자고 하는 소리를 일단 손을 잡아 고마워 고마워 내 사랑 뽀뽀뽀냐? 만나면 반갑고 뽀뽀하게 잘 들노나 잘 들노나 남자답게 하라고 남자답게 뽀뽀뽀 이렇게 하라고 생각해 알겠냐? 그만 나와봐라 괜찮다 남자답게도 좋은데 어떻게 할게? 분위기게 분위기게? 시시하게 다 시시해 다 시시해 야 어디가? 형들이 알려진 방법으로 고백하러 갑니다 내 끼 짱이지? 나와봐라 남자답게 오 나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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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같이 어디 가던 내 핸드백은 네 허리 엄마 허니 볼 때마다 소미 막힌 명동거림처럼 우리의 bgm은 숨소리 내 이름을 불러줄 때엔 네 목소리에 잠겨서 난 수영하고파 너를 좀 더 알고파 너란 미지에서 불 깊이 몸만한 탐험가 너란 작품에 대해 감성을 내 너란 존재가 예술이니까 이렇게 매일 날 밤새도록 상상을 내 어차피 내게는 보이비한 꿈이니까 누구만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누구만 너와 내가 손잡을 수 있다면 누구만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누구만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너와 하루만 있기를 바래 바래 너와 단둘이 보내는 바래 바래 너와 단둘이 보내는 바래 바래 너와 하루만 있기를 바래 바래 너와 단둘이 보내는 바래 바래 그럴 수 있다면은 맘에 좋을까 아무튼 나 가서 밥 먹고 영화 한 편만 볼 수만 있다면 안아내 정말 뭔 짓이라도 알텐데 girl I'm sorry 내 머리 감에 미성져 인가 봐 너도 언젠가 보면 웃어줘 조금은 아닌 어쩌면 많이 널 원망하겠지 않아 내 꿈 때문에 너도 바라보지 못해서 그럼 내게 하루 맞춰 꿈속이라도 하루만 현실을 핑계되면 삼켜야 할 때 그 수많은 말 중에서 딱 한마디만 제대로 알 수 있게 너는 안팔꽃이 필 때 만나 헤어치 잡고 지실 때 쉽게 해치울 거라 생길 안 했지만 너에게 난 그랬음 좋겠다면 이 기적일까 널 위해서라면 아직 난 거짓말하고 있어 넌 내 한가운데 서있어 그 말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말 너와 내가 손잡을 수 있다면 그 말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말 그 말 너와 내가 그 말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let's go 24 hours 너와 단독해 있다면 아침부터 입맞춤 해 빠질 수 없는 브런치도 한입 해 손잡고 너와 햇빛에 몸 담궈내 안 끝내 아름다운 밤중에 너에게 고백해 조명은 달로 해 수많은 이유들이 내게 말을 해 단 하루만 있으면 가능해 하루만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루만 너와 내가 손잡을 수 있다면 하루만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루만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루만 너와 하루만의 길을 바래 바래 하루만 너와 단독해 너와 단독해 너를 바래 바래 너와 단독해 너와 단독해 너와 단독해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루만 너와 내가 손잡을 수 있다면 하루만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4월 둘째 주 엠카 투다운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 음반 판매 점수입니다 선호도 점수입니다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 점수 합산한 오늘의 영광의 1위는 에이핑크 축하합니다 사우스 업 점수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진 엠카운트다운 사랑해요 엠카운트다운 감사한 대회에서 더 기분이 난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에이핑크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격스러운 그런 현장이죠 그렇죠 그렇죠 1위를 차지한